안녕하세요. 면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반갑습니다 창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애물국물닭발 준비했습니다 꼬마김밥 계란 어묵 스팸 오뎅국물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파 텔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말아주 내려요 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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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ạ 오징어 콜라 바삭바삭 바삭바삭 노hops 바삭바삭 바삭바삭 온endas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밥 잘 먹었죠 enfants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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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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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甘fol 청양고추 그러다가 치즈가 너무 떠오르지만 이쁘고, 쫄깃쫄깃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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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